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상장사들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확대할지 이목이 쏠렸는데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를 등에 업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표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이번 주총 시즌 결산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였죠. 그때를 슈퍼주총위크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때 이제 주총을 여는 거죠.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60% 넘는 기업이 이때 주총을 열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몰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상장사가 한 2,500여 개 되는데. 몇 개요? 2,500여 개. 2,500여 개. 보면 보통 3월 한 달에 주총을 좀 분산해서 이래야 되는데 보통 셋째 주에 한 370개. 그런데 넷째 주가 되면요. 이게 1,700개 가까운 기업이에요. 1,684개인데 크게다가 28일 날에는 한 날에 700개가 갑니다.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슈퍼주총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통계를 보니까 한 1,400만 명이 넘어섰는데 보통 한 사람이 종목 수가 5.9개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종목을 담아놓는 게 5.9개.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은 평균 한 6개 정도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몰아버리면 실제 주총장에 가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행동주의편들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난하고 지난해 몇 년 전과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풍경이 그 이전에는 주주총회가 이렇게 뉴스도 되지 않았고 그 이슈도 되지 않았고 그냥 뭐 이래 하는 형식적인 걸로 끝났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즉 팬데믹 이전과 이후 사이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점점 더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다 참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 정기주주총회 대부분이 끝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좀 남은 곳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남은 곳이 있긴 한데 크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90%, 95%는 다 끝나서 또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는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그것도 또 28일 이렇게 몰려서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하는 게 가장 기업들한테는 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상법에 규정되어 있죠. 상법에. 결산 위에 몇 달 안에 주주총회를 내리는 상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날 3월 달에 대부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 이전에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슈도 되지 않았고 사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크게 관심도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원래 정해진 날짜 작년에 하던 날짜 이렇게 의뢰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이게 개인 주주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주주들이 많아지고 한 사람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9개라고 그러셨나요? 개인 평균이. 그러면 가고 싶더라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건데 그래서 전자투표제에 도입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도입은 했지만 일부러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전자투표 도입된 건 꽤 됐는데 실제로 도입되고 몇 년이 지났지만 10년이 넘었거든요.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이 11%밖에 안 돼요. 행사율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주주총 전에 사실은 정보를 미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2주 전에 보내주고 있는데 정보의 공개가 늦다는 이유. 그리고 사실은 최소한 4주 전에 보내줘야 주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찬반의 일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주총 전에 3주 전에 보내주거든요. 주총 개최 3주 전에 소집을 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는 상법이 2주에. 최소 2주 전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고려하거나 정보를 받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적다. 그러다 보니 관심도 떨어지고 전자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총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번 주총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 올해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도 사실 작년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잣잔 속의 태풍이라고 사실은 길론을 냈었거든요.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것 같아요. 한 절반의 성공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정부에서 2월 달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꺼내들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환경이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전에 투자자들이 한 600만 명에서 한 1,400만 명으로 한 3백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늘어난 투자자의 대부분이 MZ세대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세대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행동주의 펀드가 충분히 활용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난 환경에다가 이번에는 정부에서까지 행동주의 펀드에 좀 편성하는 것 같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돌리니 훨씬 더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 추측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천체적으로 보면 절반의 성공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활동이나 주장들은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건 시장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큰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그럼 이번에 주목을 받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3월 첫 주에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이슈가 되었었죠. 삼성물산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했던 것은 삼성물산에서 좀 선제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고 배당을 높이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누가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소각량도 2배. 원래 삼성물산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그리고 배당도 2배 이상. 이렇게 했는데 삼성물산도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패배를 했는데 이유는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티어브 런던 4개사의 펀드가 행동주의 주주연대 결성해서 당초 안보다 2배 넘게 요구를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한 7% 넘게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패배를 했는데 실제 영국의 시티어브 그쪽의 펀드에. 시티어브 런던. 런던의 펀드에 이사 중에 한 사람이 기억하시길 한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식 합병할 때 엘리엇. 그래서 이사가 그쪽으로 가는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슈가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그래서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되었고 또 하나 이슈가 개념권 분쟁 관련해서 몇 개 이슈가 됐었어요. 우선 금호석유화학. 여기는. 금호석유화학. 네. 금호석유화학이. 여기는 차 파트너스 운영인가요? 차 파트너스가 박철환 전 상무를 대신해서 사실은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주주로는 일대주주인데 삼촌인 박창구 회장과 그쪽보다는 지분은 딸리지만 차 파트너스를 이용. 그러니까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필렸습니다. 주장 내용은 뭐냐 하면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18%가 정도 들고 있는데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라. 100%?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박철환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그 작년에도 긴경권 분쟁을 벌였는데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긴경권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좀 엑시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량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니까 소각했는데 이것도 금호석유화학 쪽에서 선제적으로 50% 소각할 것을 미리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큰 싸움 없이 진싸움이 됐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건 KTNG였습니다. KTNG는 걸려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백복인 전 사장이 9년간 3번 연임을 했어요. 백복인 전 사장입니다. 네. 전 사장이.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연임을 하려다가 사실은 중도가 됐고 이번에 부사장 중에 한 분 수석 부사장이 방경민 사장이 대표적 선임을 안 쳤는데 KTNG 대주주는 기업은행입니다. 국민연금이 2대주주예요. 그런데 여기에 FCP라는 행동주의 푼드가 한 1% 정도 지분을 들고 일단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신규 선임된 방 사장에 대한 선임을 거부한다. 왜?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백복인 KTNG가 주인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백복인 전 사장이 9년간 연임을 하면서 자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한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미있게도 기업은행에 찬성을 했습니다. 1대주주가. 그래서 사실은 방경민 사장이 선생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재미있게도 국민연금이 KTNG의 표를 던져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을 가지고 사실은 KT국민연금이나 기업은행이나 어떻게 보면 정부 쪽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같은 정부 쪽 사이드에서 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라고 좀 외한 증명도 있었는데 어쨌든 KTNG 안으로 모두 선임이 됐고 기업은행에서는 손동한 사회의 산분만 자기 사람으로 앉히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뜻을 모르지 이루지 못한 지금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신 거고 반대로 행동주의 펀드가 성과를 잃은 주주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죠. 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중에 알려진 이름이 KCGI하고 얼라인 파트너스인데 얼라인 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삼성물 SM엔터테인먼트 개인권 분쟁에 뛰어든 행동주의 펀드죠. 이번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2배이비 금융주주를 공격했습니다. 제2배 금융. 완전한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얼라인 파트너스가 요청한 이사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배 금융주의주를 보고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러스트 자산 운영도 태광산업주청에서 그쪽 트러스트 자산 운영에서 추천한 이사를 또 앉히는데 성공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이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전까지는 사회 이사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특히 금융주의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이 강해지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앞으로도 이사회 요구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큰 관심사였는데 이제 벨리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하고 금융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하기로 훨씬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먹티가 아닌가라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KCGI가 한진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SM엔터테이먼트라부터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를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의 본질적인 밸류업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겉으로는 실제 행동을 봤더니 대부분 수익을 내면 바로 엑스트를 해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먹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반감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환경과 실제 행동주의 펀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쪽의 환경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재미있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높아요. 비중이 맞습니다. 그 제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영국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에비타를 계속 돌려서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이라는 것은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소수 빨리 매각해라 소각해라 그리고 배당도 해라. 그런데 아까 삼성물산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인지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을 보니까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들도 눈에 띄이더라고요. 고려아연, 금요석유화, 한미약품 등이 대표적이던데 고려아연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론이? 고려아연은 듣는 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아연은 영품그룹인데 이 그룹은 장 씨와 최 씨가 따로 두 집안이 운하는 건데 문제는 고려아연이 영품그룹에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고려아연은 70년 동안 지분은 장 씨들이 다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 최 씨들이 일곱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씨의 최윤범 회장이 되면서 원래 17대 32였던 지분을 최윤범 회장이 백기사들을 동원해서 33으로 역진을 시켜버렸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네, 역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3대 3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이슈는 뭐냐 하면 최윤범 회장은 지분을 더 널리기 위해서 유상정제를 요구를 했고 증권을 바꾸려고 장 회장 일가는 배당을 덜 요구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가 설인상사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최 씨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당시에 지분이 적었는데 당시들이 운영한 기업이에요.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역품 경영권 분쟁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장남차남연대 한쪽이 승리를 한 거죠? 지금 당장으로. 저는 이번 주총에서 가장 빅 이벤트라는 한미역품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찬반을 던져서 뒤집어진 건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분기쯤이 되는 사건을 보고 있고 특히 국민연금이 찬성했는데. 7.66%나 갖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반대하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총회에서 큰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것 하나가 행동주의품들 이야기는 나오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을 하면서 3월 초에 스튜어드쉽 코드를 개정을 시켰거든요.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을 시켰거든요. 7년 만에. 개정 이유는 뭐냐 하면 밸류업을 하려면 연기금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습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연기금 특히 가장 맏형인 국민연금의 판단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미와 품의 사건을 보면 국민연금의 판단이. 그런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은 국민연금의 어떤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판단이 있도록 뭔가 얘기해 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미와 품의 사건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스튜어드쉽 코드였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어떤 건지 시장에서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주총에도 또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주총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역할과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금 더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 손을 들어줄 줄 알았다는 여론도 많았었고. 맞습니다. 또 방금 전 ktng 신임 대표이사도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연금에서는 찬성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안, 사안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이야기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줬는데 원래 기업의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본다면 행동주의 펀드에 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조은태 회장의 또 이사인장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조은태 이사의 한진그룹, 한진카레, 대한항공의 실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성그룹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문사에다 다 물어봐서 자문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문사를 보면 보통 국내 자문사와 해외 자문사를 하는데 그 의견도 반반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냐 하면 수탁자 책임위원회. 그렇더라고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수책위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자안을 판단하기는 역부족입니다. 500여 개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투자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어떤 애책가능한 기준을 좀 계속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주청에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주주 환원 강화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 사실 정부에서 가장 먼저 드라이브를 건 곳이 금융주주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주 즉, 금융위원회, 금감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금융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주는 선제적으로 막 움직였어요. 이번에 사회의사들이나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사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사회의사들도 보면 여성 사회의사들 이번 30%가 다 늘렸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금융주주가. 그런 것들을 보면 금융주주가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면 선제적으로 금융주주가 빨리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은 시장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주총회 시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주총회의 가장 큰 방점은 역시 개인주주들의 관심과 결정 권한이 커졌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더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한계성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철웅성을 일단 좀 뚫은 것 같고 기업들도 이제 좀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